촬영 Volksánage 너무 좋고 carriage 우와 아신끼 안녕 저는 지금 머리 염색하로 갑니다 너무 설레서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진짜로 저 내일 자켓 사진이 있는데 5시간 동안 염색할 일정이에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나오기 전에 그 레고 같은 거 이렇게 고양이 모양으로 된 레고가 있는데 이거 해려고 했는데 까먹으니까 가져갔어요 뭐하지? 게임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할 게 없어 잠이나 자야 되나? 이따 샤위에서 봐요 아니야! 잘못 놀랐어! 안녕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리사 연회 가는 날 5시간 걸린다고 들었어요 5시간 이상이야 그럼 여기까지 5시간 걸린다 5시간 걸린다 러브식걸스 데이 여기 안에서 칼식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머리카락이 너무 다녀 이거 인사말 있어요 뭐?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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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까요?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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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끝났다 마지막 손님이에요 저는 마지막 손님 이제 드디어 집 갈 수 있다 이쁙 Betty 배 꼬퍼 강세 너무 힘들었다 내 머리카락도 힘들었어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내일은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촬영 화이팅 화이팅 바이 아우 안녕! 여기 살려서 적혀있어요. 나무...발. N이 아니고 L이에요. N? 만호반. 지수 언니가 계속 놀려요. N이라고. L이거든요? 나 진짜 예쁘다. 신기한 아이템 있어요. 이거 뭐게? 이거 반지 아니야. 멀티, 멀티 반지인가? 이거 뭐라 해요? 약간 스파츄라 역할을 하는 그런... 이거 에슬렛에서 보다가 캡쳐해서 맹세먼트 보냈어요. 사주지는 않았고. 맹세먼트 사주보내면서... 내 존내사. 죄송해요. 이제 손톱하면 완성. 다른 건 다 약간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껴줘... 이게 뭐야? 무거워. 이게 무거운데요? 예뻐. 안녕. 잘 부탁드릴게요. 잘 부탁드릴게요. 잘 찍고 할게요. 머리카락. 잘라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재택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컨셉은 더 힙합하게 손톱만 봐도 딱 센 더 센 컨셉 진행하게 됐는데요 부친 들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메이크업이랑 옷이랑 이렇게 다 싹 세팅 해놨어요 부친 들 마음에 들어요 지순이 땡큐 와 네번째 참이다 아랭이 잘생겨드는데 가면 되나요? 와 지금 옷 장난이에요 보여줄게요 이번 세트는 제가 너무 하고 싶다고 이미지 캡처해가지고 보냈는데 진짜 만들어줬어요 와 뮤비 촬영 아니에요? 아 예쁘다 예쁘다 조심조심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케이 드림아 넘어갈게요 고생했어 이번 거는 골드메이크업이래요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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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날 깨우면 번쩍 번쩍 세상을 흔들어 에이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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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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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너무 맛있어요 좋아요 추운치 맞죠 추운 티 맞죠 우리 갈증을 했소 알샴페인 습 습 나를 들이켜 그래도 저 높이 내 바디 빠들어 원측도 ring the alarm 세상에게 알려 내 이름에다 입맞춰 안녕하십니까